권일옥님 먼저 갑니다. 자, 멤버들 응원, 경찰청 사람들 응원 있습니까? 염유리 여경! 염유리 여경! 응원 있어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땡땡 웃거라 화이팅! 아, 좋습니다. 경찰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밧줄로 꽁꽁 노래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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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아먼 고향 멋나먼 납족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고향 됐어. 잡았어. 사랑하는 피아노 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어떡해 우리 소연이 어떡해 천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흔 고향 하늘이 달려갑니다 천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흔 고향 하늘이 달려갑니다 점수 봅니다 잘했어요 잘하시네 점수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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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점입니다 아니 청무대 중에 가장 좋은 베스트 와 나이스 대박 나이스 대박이야 나타클라 나타클라